생방송 sbs 인기가요 6월 첫째 주 1회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작품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? 네 캔디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유 우리 엑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캔디를 이렇게 발매를 한과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백현이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. 모두모두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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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